네, 되셨나요? 네, 사랑하니까 반대합니다 캠페인에 참여하러 왔고요 저와 같이 이 캠페인에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, 네, 감사합니다 지켜주고픈 그런 동물 친구 하나만 불러주세요 어, 토끼를 이 귀여운 친구에게 브리위지 테스트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실험이 진행되었다고 하는데요 더 바디샵의 스킨 디펜스는요 동물성 성분은 일체 포함하지 않은 100% 비교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 배우로서 항상 메이크업을 받고 그리고 또 다양한 화장품들을 접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동물 실험에 대한 얘기를 알게 됐고 바디샵 모델을 하게 되면서 조금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제품들 자체가 처음에 되게 신기하게 느껴졌고 동물성 성분을 넣지 않는 완전 100% 베스터리한 제품이에요 아, 베스터리한? 그래서 말 그대로 굉장히 착한 화장품인 거죠 작은 실천이 힘이 합쳐지면 결국 나중에 큰 힘이 될 거라는 믿음은 저는 늘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, 여러분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